천천히 안녕 그리고 여기 온천인데 집에 가면서 천천히 거 바꿔 갈 거야 이거 켤 해놨어 채팅해 여기 지나가요 뭐 켤 때부터 켤 때부터 이구이구라니까 어 형님 저거 뒤집어졌다 아 괜찮은 게 없어 잠깐만 님들아 형님 지나가고 육개장 포장이었다 됐어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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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야지 배고파 형님 거 형님 이거 뱉을 거야 배고파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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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파 배고파 이게가 사람 계약한 집인데 먹어보려고 야 나와라 너 좀 있으면 덮어진다 나와라 일부러 그래 놈이다 위로가는데 벽으로 향하는 물이? 그래 그래 놨다 여기 뭐 이름 안 보이지? 여기 뭐 이름 안 보이지? 어 여기 뒤에 뭐 있잖아 디스크도 이래 어 뜨겁다 아직도 난 형님 거기랑 똑같잖아 맛이 기름만 엄청 끓어 고기 기름만 많이 난다 그래도 형님 더 얼큰하고 괜찮네 그래 일 없나? 나 깍두기 야 먹어 저걸 다 먹지 그럼 1인분인데 그러고 Indonesian fury 혓 acquis 보니 또 하 uled 제가 보면 쟤가 온찬 안 accept rank나? 어? 어 определ pearl 중간에 육개당뇨 스파고추는 적어놔 알았어요 고춧가루 안 먹으면 안 넘치게 안 넘치게 딱 변한데? 응 아 아 아 아 얼마였지 하나에? 아 뭐야 아 하나에 8,000원 8,000원 정도나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음 야 완전 짱이네 응 아 맛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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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으 팔찬어 팔찬어 으어어 으음 이거 배김치 맛있어요 아 시발 춥다 이쪽이 추워? 우린 딱 좋아? 더 군비 롤띵 안 넣어? 롤띵에 우리 롤띵에 우리 롤띵에 안녕? 롤띵 아니에요 솔직히 전에 그 남자는 사귀는 거 아닌가보네? 우선 아 맛있다 아 어떡해 자꾸 걸려 천천히 물어야 돼 약간 매운 기가 있네 매워 고기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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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땀 단단히 아 아 아 아 아 아 혜연이 오랜 말에 왔네? 혜연이? 혜연이? 혜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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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더워 아우 더워 왜 추우면 침대로 가 혜연 잘했다 야 완전 니한테 기통이네 이라모 어 기간다 얘 됐나? 어 뭐 눌릴땐 사살 눌리라 쁘네 뿔나기론 줄 알아봐 콜라가 오와 콜라가 있는데? 콜라 없어? 물 먹어 어? 스파클가 오와 스파클? 어 노렌즈에 알로에 비닭 이거 다꾸네 다꾸네가 여기 위에 올려놔 어 추위 안타요 근데 밖에 바람 불어서 좀 시험하더라 아 춥더라 바람 불어서 춥더라 음 맛있다 어 그치? 괜찮죠? 이만하면 되지 근데 나는 배부르다 진짜 내꺼 진짜? 어 아직 가 내꺼 이거 드세요 식혜가 오와 식혜? 응 이거 위에 닦아야 돼 고시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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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어 맛있어 처음에 이거 많이다 놔야겠다 깍두기 잠시 깨구 응? 잠시 깨구? 누구야? 킹님 30개 감사합니다~! 사랑이네 슬퍼하지마 노노노 혼자가 아냐 노노노 뭐하러? 이제 있쇼 아유 씨발 잘 먹었다 아 미치겠네 태경 안녕 아유 씨발 부어버 와 저런거도 있네? 완충제? 진짜 15,000원이야 진짜 어딨냐? 저런게 있네? 저게 뭐야? 완충제 어 저거 뭐하게? 조각이니까 딱딱딱딱딱딱해 오면 좋지 아 음료수 공짜 근데 맛없는 거 맛없는 거 맛없는 거 맛없는 거 맛없는 거 맛없는 거 안 미끌리고 좋네 애절형이잖아요 야 우리 강아지 지금 해 놓은 거 좋지 두껍네 뭐래 진짜 여름인데 뭐 저런 걸 사요 해 놓은 거 좋지 어 탕 있어요 어 탕이 있어요 옆에 섹시 이게 다야 아... 아... 아..매워 아 빵도가 왔나 이거 줄까? 밥만 줄까? 형님, 먹어? 안 먹어 매우니까 이거 먹어야지 빵이 나는 거 어울려 킹이 이렇게 고맙어 아니 사랑했는데 완전히 킹이라 너 킹, 킹 영어 킹이잖아 아 사랑이님으로 읽어줘 사랑이도 팬릭이란 말이야 팬릭을 뭐하러 읽어줘 사랑이가 팬릭이야? 어 팬릭이에요 저거 아 무슨 사랑이가 팬릭이야 근데 팬릭이 좋다 사랑해 응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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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너를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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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팬이 복, 복, 하트 알지 뭐 나 팬이 복, 복, 하트 복부왕짱 복부킹 복부 복부로 가야지 이게 짱되지 복부로 가면 안돼 복부와 소균광의 취재진이 품처럼 올려도라 음 여기 고기 부드럽다 야 이거 복부동아 이거 쩍쩍 오 대호야 오 대호야 운전해야지 우리 먼저 배고파서 먼저 먹방부터 킨거에요 이따 끄고 운전해야죠 고소해 고소해 매콤해 취재진이 고소해 고소해 아 어휴 왜 났어? 네 자, 흥미됐어 흥미를 잘 하려고 제주도에 잘 안 쏟는데 다 먹었고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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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맛있다 슬퍼하지마 노노노 아파하지마 노노노 이렇게 생겨도 슬퍼하지마 노노노 이렇게 뚱뚱해도 슬퍼하지마 노노노 혼자가 아냐 노노노 팬들 있어 좋은 팬들 많을거야 슬퍼 뭐 먹자 왜그래 오버하지마 형님 슬퍼팩 드세요 어 이름 안되 이름 안되 최경주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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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지말래 최경주님이 최경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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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 Tenn 최경주님 그러니 여기 님들아 여기 세수 돼야 있다 여기 방 안에? 턱 밑에 빅맥이라니 이런 새끼가 이게 턱이 턱살 여기있어 내가 이게 왜 빅맥이야? 턱살 어딨어? 뿔쩍한데 오겹이지 오겹 턱살 지금 안 보이는데? 썰어라! 꼬끄러! 오겹 아이가 오겹 물 베 spannend 내 집같이 뭔가 이뿌네 흠이 끓까? 눈 예약 땅섬 야 뭐 밥먹자 말랬구만 타격에 들어가면 밥먹고 난 뒤에 30분 이따 들어가야 돼 어 어우 안 춥다 더워 내가 그쪽 갈까? 아니 딱 줘 안와 보기 시원해? 야 다리 가 보자 아 시바 춥다 슬퍼하지마 오오오오오 뭐하러 가면 되나야지 어 알았어 잠깐만 님들아 저자 더 쟌 잘감 정가 아 Class rather 시원해 오우 시원해 scans damp pursue 나는 네 서 너한테 바로 가라 오! 오! 즉방! 형님! 오! 즉방이야? 어! 딱 조정했다 어우 좋아 위허시리도 알았어 야 너 탁자를 좀 미느라 이마 야 위에 그 무탬명 보이냐? 아니 이거? 안 보여? 쫙 밀어라! 앞쪽으로 그래 그럼 내놓고 캠을 내놓고 됐어 불쌍하다 진짜 못생겼다 알았어 미안해 이렇게 생겨서 미안해 으으윽 오늘 어 여기 오늘은 으으윽 아.. DS 못해 이렇게 생겨서 미안해 DW 못해 으으윽 미안해 슬퍼하지마 조금만 하지마 노노노 내가 있잖아 노노노 이불 저거 내가 우리가 해 놓은 거야 오자마자 이름 보여서 조금만 하지마 노노노 내가 있잖아 노노노 덥다 거울이야 힘들어 옆에 등치 다 보여 아 밑에 벗어야지 안보이니까 오야 학생이 서른세계 슬퍼하지마 노노노 혼자가 아냐 노노노 팬가에게 고맙소 밑에는 안보이니까 벗어도 돼 오! 음악 좋다 뭐? 뭐하는데? 다 입었어 뭐하려고 하는데? 왜? 싸우려고 하라고 왜? 언니 왜? 작으니까 뒤로 있지 앙드레 김이에요 앙드레.. 앙드레 목이에요 pants 호야라 세도기 귀요미 기뻐하지마 노노논다 가냐 노노노 고맙소 릴레헴 같이 스티커 하나 고맙소 자꾸 조용하래요 왜? 왜 조용하래 조용하면 안 돼 야 님들아 나 국국국수 존나 무서운 국국수 있어 안 돼? 국국 얘기하면 안 돼? 아 진짜 무서워 형님 형님 말하지 말래 근데 형님 이 꿈 검색하니까 좋은 꿈이야? 복권 사래 알았어 안 돼 형님은 말하지 말래 꿈 꿈 얘기하는 거 아니래 죽같은게 방송해서 죄송합니다 뚱뚱한게 방송해서 죄송합니다 염드라의 눈을 망가뜨려서 죄송합니다 우리 뽀뽀이한테 이거래를 늘려주고 싶네요 좋아 어 좋아 형님 이제 먼저 들어갈래? 형님 어디 나 갈게 형님 나 똥 마려 어? 똥 마려 아이씨 염드라 자 똥 싸고 올게 아이씨 왜? 다 가렸잖아 아니 방한 거 취하라 뭐 빨간 거? 방한 거 취하라 채팅창으로 알았어 염드라 똥 싸고 올게 잠깐 채팅 보고 있어 끄다 왜 커? 아니 수호 안되는데? 아이씨 끌까? 끄다 형님 인사하고 여러분 온천하고 집에서 방송할게요 안녕 뭐 온천 해야겠다 나 좀 웬행 가니까요 여러분 불쌍한 애에요 불쌍하게 생각해주고 좀 그래라 제발 얼마자 어? 알았지? 알았지 여러분? 집에서 봐요 하면 varying génér Mat 이외